자, 신청곡 이현실의 목로주점 함께합니다. 이거, 네, 다시 하겠습니다. 거기서 왜, 제가 지금 저기 채팅창을 보다가 잠깐, 네, 착각을 했어요. 아, 네, 다시 오셨군요. 너무 웃기잖아요. 자, 이현실입니다. 목로주점. 번드러진 친구,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번드러진 친구,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도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, 그렇게 마주앉아서 그래,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마 가장 멋진 웃음으로 바답해줄게 오늘도 목로주점 흑바람 역에 상십초 배결등이 그대를 탄다 마주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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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노부를 사고 연말이여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가장 멋진 내 친구야 맛들이지만 한다스의 연필과 노트 한 권도 오늘도 못 넣어주죠 흑바람 벽에 삼십쪽 백열등이 그네를 탄다 그네를 탄다 그네를 탄다 아 아 너무너무 친숙한 노래 네 조조연젤님 멋들어진 친구 인척 안해도 되는 그런 친구 되어요 좋습니다 아 그런거죠 꼭 멋들어진 친구인 척 해야만 되나요? 당연히 멋들어진 친구인데